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트로포크맨입니다. 제이키에서 2만명 고객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신청 링크를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00명에 순차적으로 발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재고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뜯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안에 보면 또 이런걸 준비해주시고 아 저 돈 필요 없다니까 또 자 다음거 보겠습니다. 다음거는 여기 몇가지 더 들었네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장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사인지 종이 사인지 쓰시는 분들 이거 쓰면 되겠네. 여기 껴갖고 제거 종이 사인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명함 놓고 여기다 사인지 받은거 모아놓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벌려갖고 빼는게 있어요. 그래서 좀 벌려? 뭘 계속 뭘 벌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사업을 벌려라 뭐 이런식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연장 벌릴 때 쓰는거에요. 자 다음 아 이거 보면 스티커네. 이야 스티커리 이야 이런건 장비에 붙여 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귀엽게 잘나왔네요. 부시면은 이렇게 옵니다. 다음은 충전기 우리 필수품이죠? 오오 자동이에요. 이건 좋네. 층정기 살려고 그래도 만원 넘게 줘야 돼. 유용할 것 같네요. 이게 왜 줬을 거야? 안전핀이랑 장비 작업장치 쪽 그 와샤 거기 유격 생기면 이걸로 유격 조절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와샤는 저희는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있으면 좋고 이게 갖고 있으면 쓸 일이 생겨요. 아 여기다 넣어주셨구나. 아 마음만 받는다고 자 JK 상품권 10장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장 10만원 것도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날로그 같아요. 종류가 많아요. 모태치먼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분들한테 편지 할인권 10만원 JK 상품권 들어있고요. 사인지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셔도 돼요. 저희가 기록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이 와샤 와샤는 뭐 장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용도로 씁니다. 다양하게 아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스티커 코팅이 돼 있네 코팅 돼 있으면 밖에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밖에다 붙여놔야지 나도. 아무튼 이렇게 구성을 봤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JK 고객 한에서 선착순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신청 링크 남겨드릴게요. 얼른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JK가 이렇게 고객 감사 이벤트로 작은 학기 선물을 줬는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이제 돈으로 사긴 뭐한데 누가 주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장지 같은 거 집들이 하면 누가 사오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기엔 아깝고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와샤도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선물을 주시네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또 봐요 여러분들